어어가유 어서와요 아이고... 금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제는 지렁이도 안 만지려고 하니 그래서 그냥 머리를 쓴 강성들도 바람이 맞더라구요 애가 마른다 애가 말라 먹고 싶은 뭐 입니까? 가발 한 번 더 가자 아 참... 물을...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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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쏙 들어가네 여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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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잘라붙게 잘해주나 보다 전혀 잘 못해가지고 오늘 날씨가 여러분들 엄청 좋아요 진짜 따뜻해요 야 시어볶음밥이네 저는 시어볶음밥 맛있겠다 고추 냄새 정말 안좋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짬뽕 색깔을 물어 드릴께요 잘 돌려라 빈틈이 없어 고춧가루가 다 들어갖고 새우볶음밥 맛있어 새우볶음밥 다 먹겠습니다 새우볶음밥도 맛있겠다 짜장 얹어먹으라고 짜장도 따로 주네요 면좀 남겨놨으면 짜장면 될 뻔했다 오빠야 면좀 남겨놨으면 음 면좀야 밥 비벼먹게 면 네가 다 넣었잖아 짜장 맛있네 음 야 맛있다 새우볶음밥도 맛있다 음 맛있다 짜장 맛있다 새우가 음 지금 새우가 엄청 통통해 어 여기 맛있다 새우가 어 맛있다 이거 새우볶음밥 왜 시켜냐면 스릴 피자를 못먹을까 여기서라도 먹으려고 야 짜장도 맛있다 음 음 이거 맛있다 여기 밥까지 밥 말아먹는 거 좋아해 여기가 짬뜨고 진짜 맛있어 아 역시 밥 말아먹어도 맛있어 원래 맛있는 짬뽕즙은 밥까지 다 말아먹어 계속 못먹겠다 너가 이제 이거 좀 이거 먹을 거야? 응 먹으래 알았어 먹으래 이빨 먹으래 아 짜장을 씹으려 별로 안 묶어놓으니까 묶여야지 짜장을 항상 묶여야 배가... 요새 잘 먹으니까 배가 불렀구나 네가 ㅎㅎㅎㅎ 음 음 맛있다 어! 걸렸네 됐어? 가봐봐 에이! 뭐야 자 좀 나옵시다 와쇼 와쇼 때렸어 왔어 왔어 작다고? 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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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5분이잖아 참짜야? 참짜 참짜다 잘 나왔네 맛있겠네요 오 나왔어요 여러분들 왔습니다 일쑤 일쑤 시작부터 일쑤 오늘 좀 잡겠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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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되게 세게 쳤는데? 그냥 두고? 세게 쳤는데? 만약 두 다리는 빨리 당기면 빠지더라고요.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왼쪽 거야, 왼쪽 거야. 왔어, 왔어, 왔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 기다려? 들어와, 들어와. 살짝 들어와. 이거 해봐. 어? 살짝 들어와, 살짝 들어와. 살짝 들어봐. 살짝 들으면 묵직함이 느껴질 수 있어. 가량에 딱 끼고 살짝 들어봐. 딱 텐션 줘봐. 묵직함이 느껴지면 태. 딱 지렁이만 있는 것 같아. 살짝 들어와. 살짝 감지 말고 들을기만 해. 무거운 게 느껴지면 바로 채. 안 느껴지는데? 뜬다, 뜬다. 무거운 게 안 느껴지는데? 아까도 그랬어. 그럼 내려놔.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어. 그럼 물오린가 보다. 빠졌잖아. 그래서 지금 더 조심스러운 거야. 튼션 줘, 튼션 줘, 튼션 줘. 또 감아오지인가? 아니야, 감아오지 없었어. 근데 지금 봐봐, 입질 안 하잖아. 있잖아. 있어? 그럼 묵고 있다니까. 있어? 진짜? 왜 무게가 안 느껴졌지? 무게를 못 느껴지면 어떡해. 이렇게 이런데, 낚시가 이렇게 이런데. 아니, 나 무게 안 느껴졌는데? 왓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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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돼. 야,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 무게가 안 느껴졌는데? 휴새를 낚시 떼지, 지금 봐봐. 아니, 고기가 오면 당연히 희겠지. 조그만 놈도 희는데. 오, 쌀 되네. 또 누나 낚견이 아까 한 번 떨어진 거 있었잖아. 그래서 겁먹었지. 바로 앞에 뿌리 뽑았다, 그냥. 오우, 잘 잡았네. 자, 여러분들. 자연산 도달입니다, 잉. 됐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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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아, 이거 뭐. 참. 야, 이거 불, 이거 지져야지. 여기 뭐 넣어놓는데, 파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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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뭐야, 진짜 놀랐어. 오, 깜짝이야. 아, 손가락 껴어, 씨. 어우, 놀리다가. 오늘 지금 순간 놀랐으니까 갑자기, 갑자기 내려와서 오늘 또. 처음 내려와가지고요. 괜찮아? 아, 손가락 껴어, 깜짝이야. 오, 진짜. 애 떨어질 뻔했네요, 깜짝 놀랐네. 진짜 놀랐어. 참을 들어서 약간 앞으로도 해. 앞으로? 자, 들어가. 자, 저쪽으로. 해석. 서 보나, 그렇게. 아, 만두 같아. 접으니까. poor people, co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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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tton. 원래 우리 청양고추 넣고 먹었는데, 밥을. 아니, лет. 자, 마시자. 여러분, 짠. 자, 계시면 되죠. 우리 방향 올린 사람. 멍에서 울린 사람. 약간 이거 꼭 닭발집에서 나온 것 같아 지금 모양새가 닭발집에서 자 여러분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십시오 아이고 잘 드시네 맛있게 먹을게요 봐야지 손가락 봐라 하나 먹어 쳐다도 안 보네 한 잔 더 할까요? 자 기준대 짠 한 잔 더 할까요? 너무 가만히 먹어 미친다고 했어요 단순 맞다 이게 술안주로 좋아 옛날에 노티팬이 있을 때 술안주로 많이 먹었어 이렇게 하니까 맛있어 보인다 맛있겠다 가운데 딱 보이잖아 괜찮네요 원하는 가사 찐색 아 대단히 구경 뭐 아 아 으 으 으 으 아멘